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최근에 상당한 열풍을 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한 시장의 상승세를 또 동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사실상 그 개념 자체가 쉽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그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는 그와 따른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 분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암호화폐에 대한 하나의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2018년도 1월달에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그때도 이제 나타났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약 3년 동안 주고 난 다음에 2020년도 말부터 올해까지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환화로 따진다면 약 6천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익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2018년도에서 고가를 찍었던 적이 바로 이 3천만 원 밴드 부근이었는데요. 그 가격 대비에서도 약 2배에서 250% 가까이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2018년도에도 유행을 하면서 유행어까지 만들어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즈아라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 시장 자체가 바로 가즈아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나타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018년도에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제약바이오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크게 하락을 하는 반면에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상당 부분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먼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과연 비트코인이 뭐길래 이렇게 시장을 현혹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많은 매기세가 몰리는 것인지 지금부터 한 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 이유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요인 중에 한 개가 바로 많은 기업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앞서서 현재 이 비트코인을 하나에 대한 화폐에 대한 가치로 인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테슬라의 CEO인데요. 우리가 이 테슬라가 전기차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보만 쳐다보지 않아 비트코인 관련이 그때부터 해서 더욱더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앨런 머스크 CEO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또 발언함으로써 또 소폭도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사실 이제 이 앞서서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던 것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유명인들이 나와서 이 비트코인 자체를 크게 홍보하고 있는 것도 큰 호재로 여겨지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2018년도에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3년 동안의 조종률을 주었기 때문에 또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자 일단은 2009년도에 이 비트코인이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글로벌 전자 지불 네트워크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종의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카카오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뭔가에 대한 무슨 코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간편결제 시스템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도 다 일단 디지털 화폐로 봐야 되는데요. 이 디지털 화폐만으로 그럼 이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이슈가 되느냐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붙는 개념이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블록체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하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발행될 총량이 무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총량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발행될 총량은 2145년까지 총 2100만 주가 찍어낼 거고요. 뒤에 있는 이 BTC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BT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비트코인이 여타의 화폐와는 조금 다른 부분 바로 환율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전세계가 통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하나에 대한 이 거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환율이라는 것을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요. 그냥 그 거래 수수료를 은행에 내게 되죠. 그런 거래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생겨났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달러 위주에 대한 기축 통화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개인 바로 은행과 기관, 기득권들에 대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타개해보자는 부분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이제 돈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전산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냐면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 통장에는 마이너스 10만원이 찍히겠고요. 대신에 B의 통장에는 플러스 10만원이라고 전산적인 가치가 찍히게 됩니다. 대신에 그에 따른 장부는 바로 이 우리가 여기에 은행 기관에 대한 부분의 장부로 기록이 되고 우리가 그 부분은 또다시 한 번 더 암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공용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은행이 이 거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속여버리거나 또는 비공개 처리해버리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없게 되죠. 우리가 과거 거래 내역을 찾아본다면 과거에 6년 전에 거래 또는 7년 전에 거래를 보고 싶은데 한 번씩 은행에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은행들이 있어요. 또는 안 보이거나 과거 내역은 없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불투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투명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개적인 비트코인을 설립하고 만들어내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 등에 대한 인터넷 화폐에 대한 등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장점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투명하다는 거죠. 공개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기득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뛰어난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통제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개입이 전혀 없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상의 기록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나는 이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고 이 금융기관은 나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은행이 우리가 금융기관들이 이제 돈을 버는 개념이 뭐냐면 나에게 돈을 애탁받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는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나에게도 수수료가 붙겠지만 그거를 대출을 해 줌으로써 하나에 대한 상품을 가입했던 자들에게 또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죠. 한마디로 중개 업무만을 담당하는데 이 은행이 가지고 가는 수수료가 많다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를 깨기 위해서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기득권에 대한 자산 재분배가 가능성이 현재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이런 것도 이제 단점이 존재합니다. 뭐냐 새로운 화폐체계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점자들에게 대한 이제 솔리마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누구와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을 하나라도 사보겠다 하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62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62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 샀던 사람들은 뭐 10이라든지 또는 100원을 주고 샀던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화폐체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미리 선점한 자들에게는 기득권이 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생겨났던 가장 큰 장점이 오히려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보편성을 띌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화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화폐가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이 비트코인을 써야 되고 우리 피디민도 디지털 화폐 바로 비트코인을 써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 비트코인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보편성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화폐로서에 대한 가치가 없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것도 유명이니 이 비트코인이 정말 괜찮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한 부분도 물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는 재설정 방법이 아주 어렵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에 대한 재설정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그림을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블록체인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10분 단위로 갱신이 돼버려요. 내가 9분 59초에 풀려고 했는데 10분 2초가 걸렸다. 그러면 또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재설정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엮여질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 자 이런 종목군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하는 업비트라는 운영사가 있는데 이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두나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이 두나무에 대한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다. 라는 이유로 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비덴트가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 상종이 이루어졌는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유명하죠. 이제 빗섬 이름이 빗섬 거래소입니다. 이 빗섬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가 또 비덴트입니다. 약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지트라는 기업인데요. 이 위지트는 계열사 T-SI-ON-PICK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빗섬에 대한 지분을 약 5%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슈가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관련주를 보면 대부분이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은 상위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하위 카테고리거든요. 어떻게 따지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전기차라는 개념이 있고 2차전지라는 개념이 있으면 전기차는 대형 카테고리죠. 그 밑에 2차전지라는 카테고리와 경량화라는 카테고리 LG전자 전장품 카테고리 이런 여러 가지 소분류 카테고리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상위 카테고리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디지털 화폐고 아직까지는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통용해서 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거래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상당히 제한적인 거래라는 것은 주가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청자분들하고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개념이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도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에 대한 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 것보다 한 번에 대한 그림이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이 금융기관이 이제 돈을 맡기게 되죠. 마찬가지 B라는 사람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맡기고 이 돈을 찾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거래내역은 어디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에 있는 중간에 이 중개인이 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관을 합니다. 그럼 내가 B가 C에게 돈을 이체를 해준다면 얘는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 10만 원이 되는 개념이 각각은 우리가 이 어플이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한시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는 거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면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부 보관이 되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러면 이 A라는 사람도 이 장부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 B라는 사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이체를 해줬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C와 D도 암호화 책임은 안다면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대신에 이 장부는 매번마다 A라는 사람과 B, C, D는 매번마다 갱신이 돼가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속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공용적인 부분에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컴퓨터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이 상당히 철저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에 따른 기술을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 블록체의 원리에 대한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시면 자 여기에 이 A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은행들은 이런 플랫폼을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우리 은행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 되고 우리 증권사가 중심이 돼서 많은 증권사를 유치하는 개념이 바로 이 플랫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블록체인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뭔가에 대한 플랫폼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뭐든지 다 플랫폼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에 따른 거래 내역을 다 알 수 있는 건데 아무만 안다면 이런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를 일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모든 것을 다 저장합니다. 내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도 들어가줘야지만 알 수 있죠. 본인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만 폭발돼 버리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조작됐는지 알 수가 없고. 대신 이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누가 투표를 하면 그 갱신된 부분 자체가 모든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모든 컴퓨터에 다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지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거의 상당 부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제 공무원증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됐다는 건데 이 공무원증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을 도용할 수 자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증에 대한 활용도 자체가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죠. 남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이슈가 됐던 것이 네오홀딩스라는 회사가 자회사 네오플라이에 대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로 오늘 상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졌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날이라는 기업도 다들 아시죠? 자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그래서 다날인데 이 다날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페이코인이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다날입니다.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오늘 뉴스가 또 나오면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당 부분에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안정적이고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주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종목은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기업이 제우스라는 기업을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우스라는 기업이 자 제가 나및제및이라고 했죠. 나는 믿는다 제우스를 믿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주일만 해도 약 10%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우스가 고가라서 좀 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녹스 첨단 소재로 보자. 요기업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6%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블록체인 관련주 대기업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관련주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주식 강의를 통해서 나머지 종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은 저희가 공개방송상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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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